누가 예수님 따라 성기여는 나 누가 죄를 따라 말씀 따를까 누가 예수님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예수님 귀를 따라 가려나 불의심을 받아 그 눈에 입고 예수님 따라 가네 성령들 함께 세상 영광위에 나름 아니여 하늘 영광위에 나름 일하네 내게 배불러 주신 그대 힘입어 예수님을 따라 있어 일하네 불의심을 받아 들은 애입고 예수님 따라 가네 성령님 함께 빨람 빈방 많고 권수 하나 하나 십자가의 사랑 힘이 강하니 누가 등이 이겨 넘어뜨리라 이미 하늘 진리 승리했다네 기쁜 찬송하며 기대되어 있고 예수님 따라 가네 성령님 함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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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